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어이가 없네 아니...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비 형이랑 태영이 형이 와줘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 흰 빨래, 검은 빨래 아주 그냥 이런 사람,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? 라이브 하면서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 다행히 미안합니다 그냥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네요 갑자기 가기 전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정신없는데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고 갈 거예요 졸려요 우리 켈빈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다 돌렸어 흰 빨래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아 근데 건조기에 넣을 속옷을 하나 놓쳤어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 있어 난 빨래 요정이니까 나는 빨래를 좋아하니까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도 말아 말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하필 건조기가 다 된 시점에서 형들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거 미루면 끝도 없어서 지금 해야 돼 졸려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어 양말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요? 엄청 깔끔하죠? 양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